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컷 PC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 중에 정말로 영상 편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하나로 집약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컷 PC를 실행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레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과 다양한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두 개, 로고, 영상 두 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제일 처음 하는 게 영상을 아래쪽으로 내려놓는데요. 이게 메인이 되는 하나의 선, 우리가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걸 먹을 때 제일 밑에 빵, 그 위에다가 중간에 다양한 야채도 놓고 고기도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빵을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바닥이 되어지는 곳의 영상을 이렇게 하나 올려놓게 됩니다. 이 위에다가 보통은 가장 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텍스트, 글씨를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있는 게 글씨 레이어가 될 건데요.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가서 다양한 꾸미기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런 꾸미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시고요. 일단 글씨 레이어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가서 미디어를 한번 눌러봅니다. 여기서 로고를 한번 집어넣고 싶습니다. 로고를 한번 가져다 올려놓습니다. 로고를 내려놓으니까 글씨 레이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로고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조금 많이 올려놓는데 이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레이어가 세 개가 됐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영상의 길이만큼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림이 올라가게 됩니다. 글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음향이 있는데요. 음향을 한번 내려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영상 아래쪽으로 음향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또한 물론 음향을 이 영상 길이에 맞게 빨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B로 설정을 해놨는데 잘라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끝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음향을 이렇게 영상 길이만큼 이렇게 가져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길이만큼 잘라지게 됩니다. 레이어가 지금 이제 한 4개 정도의 레이어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그림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아, 잔. 동영상을 그림 위로 올렸더니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동영상을 그림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이게 메인 레이어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메인 레이어예요. 메인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메인 레이어 제일 앞쪽에 보면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클릭하여 커버 편집 시작. 그러니까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요거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썸네일 같은 걸 만들 때 요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메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음향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인 레이어가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마그네틱, 그 다음에 자동 스냅, 연결 끄기,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축 요게 있는데 요거는 메인 레이어만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축키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B, Q, W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위쪽에 올라가 보면 쇼트컷, 쇼트컷이 원래 지름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분할이요. 처음에 이거를 설정을 해서 볼 때 컨트롤 B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컨트롤 B하고 B를 바꿨어요. 컨트롤 B를 분할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모드하고 자르는 모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을 하는 모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B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르는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A를 누르면 다시는 선택하던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분할 모드는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B로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서 B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분할 모드가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B는 아까 그렇게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W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Q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W 한번 볼게요. W가 어딘지. W는 오른쪽. 자, 아르고 난 다음에 오른쪽을 삭제하는 거고. Q는 왼쪽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축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바꿔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O를 눌렀다. 근데 O는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컷 단축키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쇼컷에서 원래 분할이라는 게 컨트롤 B였었는데 B로 바꿨고 분할 모드 이게 B였던 거를 컨트롤 B로 바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자르는 모드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B예요. 컨트롤, 시프트, B인데요. 이걸 한번 볼게.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요. 전체가 잘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만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영상만 잘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동일하게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전체가 잘라진다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자르고 붙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은 잠깐 지워놓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여기 볼게요. 여기 중간에 음이 없는 곳이 있죠. 자, 여기서 영상을 누르고 자르는 게 뭐라고 그랬죠? B예요, B. B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가서 여기서 또 B를 만약에 B를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얘를 지우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자, 이제 잘랐잖아요. 그러면 다음 자를 곳, 여기를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없애려면 왼쪽에 있는 걸 잘라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게 잘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먼저 잘라요. 자, 오른쪽을 먼저 자르고 난 다음에요. 여기 왼쪽에 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자르려고 해요. 그럴 때는 W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이 잘라지게 됩니다. B, Q, W. 이 세 가지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영상을 편집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영상이나 자막이나 사진, 그리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인데요. 자,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영상이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제일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노란 손이 보이도록 오른쪽에 가져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갖춰다 같이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카피해서 붙여놓을 수 있고요. 똑같이 글씨, 우리 자막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잘라서 카피해서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글씨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타임라인이, 자, 레이어에 이게 세 개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타임라인,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여기 지금 0, 5, 10초, 15초 이렇게 좀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를 넓게 보고 싶은 거예요. 편집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빈 자리를 짤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러면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자리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음성이 없는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가져놓고, B를 눌러서 자르고, 여기다 가져놓고, Q를 눌러서 왼쪽을 없애거나, 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 타임라인이 넓게 보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좁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영상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를, 이 노란선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란선이 있는 곳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노란선이 이렇게 제일 앞쪽에 가 있으면 제일 앞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뒷부분을 듣고 싶다. 그럼 뒷부분에 노란선을 살짝 가져다 놓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가운데 놓으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이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별로 어려움 없이 쉽게 볼 수 있지만, 빨리 영상을 넘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누르냐면, L을 누르면 됩니다. L을 한번 누르면, 정상적인 속도로 두 번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세 번을 누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L이 아니라 J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J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 눌러보겠습니다. L을 누르면 후로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어지고, J를 누르면 역으로 재생이 되어지는데요.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세 번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타임라인 오른쪽 중간쯤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메인 트랙 마그네틱 끄기라는 게 있어요. 메인 트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필이 있는 이 메인 트랙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그네틱 끄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랐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근데 이거를 마우스 클릭되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놓잖아요. 다시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메인 트랙 마그네틱입니다. 자, 이걸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한번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다시 가서, 붙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에 자동 스냅 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사진이나 글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진에 딱 맞춰서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트랙에 딱 맞춰서 사진 크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동 스냅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그림을 가져다 놓고, 옆에 딱 가져다 놓으면, 그 선에 딱 맞게, 자, 글씨도 한번 가볼게요. 그 선에 딱 맞게, 색깔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선에 딱 맞게, 스냅, 딱 이렇게 잡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끄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연결 끄기는 뭐냐면, 이 메인 영상에 막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한번 자동 자막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누르고 난 다음에, 텍스트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자동 캡션이라는 게 왼쪽에 있죠. 자동 캡션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고, 자, 만들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크로마키 배경 없이, 이렇게 본인이 말하는 거에 맞춰서 자막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르냐면, 이 부분만큼을 한번 잘라볼게요. 삐, 이 사람만 남겨놓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왼쪽을 잘라. 그러면 위에 있는 자막도 앞으로 같이 움직여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어느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연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연결을 꺼 볼게요. 꺼 보일 경우, 영상을 이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래 영상을 왼쪽으로 잘라볼게요. 그랬더니 자막은 그대로 남아져 있고, 영상만 왼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상의 음성과 자막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트랙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연결을 켜기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자동 자막을 만들었을 때 편집을 하더라도, 자막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 축, 끄기, 켜기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 축은, 자, 지금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노란선, 이 노란선이 미리 보기 축이 되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에 노란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 노란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클릭하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성이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음성이 여기부터, 자, B를 누르고, 왼쪽을 없어서, 자, 이렇게 지웠죠?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경우는, 이 자막을 옆으로 이렇게 보내면, 보내고, 이걸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음,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배경을 제거할 일들이 조금 굉장히 많은데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정도 있어요.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크로마키 앞에서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인트로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배경, 뒤에 이제 크로마키 배경을 두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 이제 기본 오려내기가 있는데, 오려내기를 눌러봅니다. 여기에는 크로마키가 있고, 자동 오려내기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마키를 눌러서, 이제 컬러 피커를 누르고요. 초록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 강도를 위로 이렇게 좀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뒷부분에 있던 이 초록색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뒤에 영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이제 크로마키가 적용이 되도록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요. 지금 이제 일반, 이제 이런 영상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의 뒷배경을 조금 오려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상을 클릭하고요. 동영상에서 오려내기, 자동 오려내기를 누릅니다. 자동 오려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리 중이라고 지금 되어지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영상, 뒤에 있는 영상인데, 제가 뒤에 있는 영상을 누르고,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영상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앞에 이제 원래 이렇게 있던 영상이, 자동으로 오려내기 하면, 지금 이런 방법.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선명하게, 잘 뒤에 배경이 잘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캐커피시가 정말 이런 배경 자르는 거에는, 정말 훌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참고로 나중에 가서 뭐 별도로 또 배우실 수는 있긴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 영상은 크로마키, 자, 여기서 보통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영상,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자, 이거를 지금 이 앞쪽에다가, 이 영상 앞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 뒤쪽에 뭐 어떤 특별한 배경 같은 거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미디어에, 자,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편안하게 이 뒤쪽에, 뭐 이렇게 낙엽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어, 참고로요. 이 메인 트랙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아래쪽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요거를 위쪽으로 올려놔야지, 이 배경으로 뒤에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까지만 요렇게 두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요렇게 인트로 부분을 조금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로고는 아까처럼 다시 위쪽으로 조금 올려놓고요. 로고는 끝까지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항상 오른쪽 위쪽에, 영상이 끝나는 부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크로마키 배경 없이, 자, 이렇게, 이 직원은 뒤에 배경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건, 어, 자동으로 올려내기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붙여넣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편집이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참고로, 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로고가 지금 사라졌어요. 로고 사라졌을 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거를 없애고요. 다시 로고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게, 가장 쉽게, 자, 원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썸네일을 만드는데, 제일 앞에 화면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썸네일을 만들게 되는데, 저는 제일 앞쪽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누르고요. 텍스트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가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 위치까지만 가져다 놓고, 캣컷지만으로 멋진 동영상 만들기. 자, 이제 요런 글을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 꾸며가지고요. 이렇게 글씨를 조금 크게 하고요.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를 제가 만들고, 이제 요거를 썸네일로 조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서 뭘 눌러야 되냐면, 이제 쇼컷이죠. 말 그대로 단축키로, 컨트롤 키하고 S를 누르잖아요. 지금 이 노란 선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썸네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컨트롤 하고 S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런 모양의 썸네일을 만드세요. 라는 겁니다. 이름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요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보내기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만들어서 썸네일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될 때, 여기가 제일 좋다 싶으면 요걸 썸네일로 추천을 해주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썸네일로 추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영상을 내보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보낼 위치를 확인한 폴더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 전체가 내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이 앞에 영상, 가운데 영상, 제일 앞에 영상, 가운데 영상, 뒤에 영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트로 부분만 따로 영상을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앞쪽에다가 이제 위치시켜 놓고 난 다음에 I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위치까지 가져도 안 없고, 그 위치에서 O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영상만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 뒷부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I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크로마키 없앤 부분, 자동으로 배경 없앤 부분, 거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를 O를 누르면요. 이 가운데 부분만 또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취소를 누르면 전체가 취소가 되어지고요. 이 사이즈는 모양이 16대 9 사이즈. 이거는 지금 원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6대 9 사이즈인데요. 이걸 통해서 쇼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9대 16을 한번 눌러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로고의 위치를 조금 위쪽으로 조금 바꿔주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K컷 PC만으로 멋진 동영상 만들기 이렇게 해놓고 글씨 나중에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I 시작점과 O 끝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내보내게 되면 손쉽게 쇼치를 만들 수 있고요. 긴 영상 중에 쇼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쇼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K컷 PC에서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 K컷 PC를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K컷 PC를 통해서 멋진 유튜버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